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민의 음악코치 이기현입니다. 아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에는요 너무나 분위기 있는 곡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데요.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11월의 이기현의 음악살롱에서는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국민 가수이죠. 에디트 피아프의 너무나 멋진 곡 사랑의 찬가를 다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9월의 음악살롱 또 10월에도 정말 많은 우리 꼼빠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프랑스 귀족의 살롱에서 펼쳐지는 그 음악살롱이 이기현의 살롱에서 저의 거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에는요 특별히 우리 얼마전에 우리 이기현TV 채널에 노래 들으셨죠. 아 떼어가라 들려주시는 우리 도무나 세계적인 테너 테너 신지한 선생님께서 특별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십니다. 멋진 노래도 들려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고음을 또 멋진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지 원포인트 발송 레슨도 해주시니까요. 오셔서 또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 노래 부르면서 좀 해결하고 싶었던 것들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 음악살롱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 꼼빠 여러분들과 함께 교재도 나누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다 클릭을 하시면 그 네이버 폼으로 들어가셔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또 입금을 참가비 입금해주시면 참가자 확정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름과 연락처 또 함께 참석하고 싶으신 인원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우리 이영애 실장님께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음악살롱에 오시면은 많은 성악가들의 우리 9월 10월도 그랬지만 친구들이나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연말 모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성악가들의 또 공연을 보면서 또 노하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너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듣고만 있어도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정국인의 음악코치 이기현과 함께 저의 반주에 맞춰서 아름다운 사랑의 창가도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에 이기현의 음악살롱에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신지한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